자 오늘은 네 여러분이 제목 보셨으면 예상이 되실텐데 이제 배치가 하루 남았어요 4월이... 4월은 30일까지구나 그렇죠 뭐 대충 24시간은 조금 덜 남았어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은 1540점이고요 간당간당 실버죠 오 신민님 거 나왔다 1540점 간당간당 실버까지 갔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1129점 왜 반복할수록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두 사람하고 같이 시어를 높이는 방법을 하기로 했어요 혹시 혹시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빨리 돌려보죠 경쟁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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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적들을 봐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신배님의 숨은 실력을 볼 수 있는 건가요? 숨지 않은 실력 볼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야 너도 브론즈였네 너 브론즈래 어? 왜? 왜요? 왜요? 지금까지 브론즈 주제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? 저번에 맞다 신배님이랑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저 불쌍한 소리예요 니가 날 떨어뜨렸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 너 진짜 다음부터 너랑 하나봐 이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무조건 제가 잘하는 거 할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나 이제 남하고 안 맞춰 맞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브론즈에서 뭔 조합이에요 막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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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형이 탱크할게 얘들아 힐러 좀 해줘 아니야 아니야 내가 힘도 되고 탱크도 되는 애 할게 잘해보자 그럼 나갔습니다 조합 같은 거 없던데요 복경해보니까 조합 상관없어 나가는 게 문제야 일단 게임을 나가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장님의 리퍼를 들어주세요 아 겁나지 않아요 거점 왔어요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저도 거의 왔어요 야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다들 놀랬잖아 너 브론진 거 보고 왜요 날 그렇게 놀리더니 브론지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다들 사실 저도 제가 브론진 줄 몰랐습니다 저번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2분 정도 와 대략한 건물 겉점 밟아 겉점 밟고 싸워 겉점 밟고 싸워 네 대박 아 너 입장 같죠? 아 아 트레이서만 없어 아 왜 또 트레이서 좀 파는 XX야 또 그니까 진짜 짜증나요 트레이서 아이 트레이서가 없어 아 트레이서 개 짜증나는 우리가 지금 트레이서 잡을 사람이 없어요 뒤로 갔어요 전병기 밟았어 뒤에 지금 애들 잡고 있어 저 잡고 있어요 게냐타 먼저 됐다 됐다 나이스 저 다 잡았다 야 우주 지랄이 조심해 우주 지랄이 그러네 우리 힐을 할 사람이 없네 아 나 메르시 못하는데 해야지 이기려면 너무 의미 없이 큰일한 마음 네 네 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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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다들 몸 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면 무조건 떨어지 왜 저는 스파이럴 캐치의 팬이긴 하지만 아 이건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 이건 좀 야 희섭아 빨리 컴섭해 하인마 없다 일단 그럼 한 번도 돌리죠 네 고고고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버텨 금방 갈게요 잔여 파워 터지면 살짝 빠지네요 네 그리고 파워를 다시 키워서 도와줍니다 네 잔여 병력 밖에 없을 때는 과감하게 쫓아가 죽여버리는데요 네 과감하게 쫓아갔습니다 내가 죽였는데 너무 빨리 빨리 돌아오세요 파 넣었다가 다시 안을 차면 안을 죽이네 아 고툴 수 있어요? 나 밟았는데 죽었어 아 아 아 안 돼 아 안 돼 내 카프겠어 아 몇 명이 붙은 거야? 다 부렀네 이게 다들 있지 어? 어? 아 한 명이 나갔어요 아 아 여기 아 여기가 브론즈인가 아 게임에서 나간 사람이 있다니 네 옆에 브론즈 두 명 있어 너 부를래? 하하하하 화 불어널리지 하하하하 할 수 의미가 없다 하하하하 아 마지막 날 어디까지 떨어지나 아 좀 있으면 고백돼야 야 우리 나 어떻게 못 올라가도 되니까 네 한 번만 이래 제가 딜러 안 할게 오 나 이제 탱커만 할게 무조건 아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오와우와우와우 아니 왜 어 몇 명이 있었는데 뭐야 아 아 이 새끼들아 아 이 새끼들아 아 아 실버로 떨어졌어 오 혜민이 실버로 떨어졌대요 아 내 생에 실버로 떨어진 때가 있다니 뭐 실버? 실버? 어? 아직 바지까랑에 똥도 안 묻었으니까 지금 어? 어디서 울상을 지워 지금 아 이런 티어 처음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혜민이 이제 옛날에는 인터뷰하면은 아 저 오버워치 플레이예요 막 이랬는데 이제 너 큰일 났다 하하하 공영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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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이것도 그냥 보지배로 치고 네 이길 때까지 안 끌까? 그랬다가 3일 동안 했다고 한다 이런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우리 그럼 경쟁전 해서 이기든 지든 아 근데 경쟁전 한 번 이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? 아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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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기는 건가? 와 드디어 이기나? 제초 와 여러분 제가 3놈입니다 3놈 1은이에요 역시 전시에서는 그냥 총 쏘는 게 짱이야 뭐합시 뭐야 그거 알지 못하는 거야 어 선배님이 딜러하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띄워지는 건가? 그래서 할 수 있어 와이스 와우 와우 와 이긴다 와아 드디어 이긴다 와아 으아 가 됐어 이겼다 아 이제 막아내기만 하면 돼요 로스 신나게 지는다 신나게 지는다 우리가 브로즈를 이겼어! 우리가 브로즈를 이겼어! 어어어어어어 아이고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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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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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했길래? 상당히 부끄러운 다친데 아 브론즈 팀이었구나 나 브론즈는 상대가 안 되는군 여러분 저희는 브론즈를 이겼습니다 와 와 되게 치조라 나 여기서 끝낼래요? 아니면 한 번 더 해볼래요? 아니에요 그냥 이 좋은 기분으로 퇴근을 하는 게 좋죠 근데 또 애도 이길 것 같은데? 아니요 저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어차피 첫 차까지 기다려야 돼요 체조 차랑 이제 다녀요 왜요? 사실 난 택시 타고 갈 거야 문 첫 차야 지금 피구해 주시겠는데 네 저희가 오늘 심혜 브론즈 탈출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 브론즈를 탈출해? 브론즈에서 1승하기 했는데 아니 아니야 도레미 실버로 떨어뜨리기였어 아 도레미 혼자 죽을 수 없죠 발모가지 붙들고 배치 마지막 날 이거 언제까지죠? 오늘까지 아 그럼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해야겠네 미나 제가 혼자 해가지고 다시 골고루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실버로 떨어뜨릴게요 아무튼 오늘 브론즈에서 1승하기 도전을 했고요 네 성공했습니다 4시간 8분 동안 1승했어요 1승 대단해 4시간 8분 동안 1승 보아라 이것이 스파이럴 캐치다 아 브론즈는 상대가 안 되네 브론즈 별거 아니네 창피하니까 그만 빨리 끝내죠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